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산뜻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민에는 아침엔 투자입니다. 막판엔 투자 아니고요? 아침엔 투자 허잼이고요. 앞에 방송에서 저희 방송 이름에 대한 약간의 설왕설레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아침엔 투자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주 정말 다사다난. 그 말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냉탕 온탕. 이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이거 사실 매주 발표되니까 그렇게 중요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때가 때이다 보니까 중요도가 좀 높아졌었고요. 이게 청구자 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그리고 많이 감소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증시 선대주소 모두 상승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지금 괜찮게 흘러가고 있네요. 참 저에게도 길었던 한 주 같아요.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도 또 우리 방송도 굉장히 롤러코스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찬홍 차장님 그리고 김민경 차장님 우리 찬홍 차장님부터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시청자분들께 반짝이는 스타가 되고 싶은 NH투자증권의 홍스타 김찬홍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정견 기자회견 갔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런 또 자기소개. 패기와 스타, 홍스타. 홍스타라고. 확실히 좀 기억이 되는 것 같고. 김찬홍 차장님. 홍스타. 알겠습니다. 김민경 차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연금을 아주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고 싶은 러블리 갱블리 김민경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네. 갱블리. 갱블리 아니고 갱블리. 갱블리입니다. 민경 차장님인데 민갱으로 이렇게 많이 불리시는군요. 딱 보니까. 그래서 갱블리. 뭐 홍스타, 갱블리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뭐 저희 닉네임으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홍스타. 그러니까. 두 분 짜고 오셨죠? 준비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진짜로? 그런데 이렇게 두 분 다? 서로 안 보여주지 않고요. 서로 자기의 인사말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 퇴직연금 컨설팅 2부. 두 분의 소설팀이신데 퇴직연금 컨설팅 이 팀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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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퇴직연금 컨설팅 2부라는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이 차이점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퇴직금 제도가 1961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40년 동안 많은 기간을 가지고 왔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초등학교 때 느꼈던 정말 아픈 역사. IMF죠. 그때 많은 회사가 도산을 하면서 우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아픔을 겪으셨던 아버님과 어머님들이 있으셨는데 그렇기에 퇴직금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퇴직연금 제도. 2005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던데 그러면 회사가 도산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도산하면 어떡하냐고 할 경우 대답을 저희 민경차장이 맡겨서 아 잠깐만요. 본인들이 지금 토스를 이렇게 넘겨주네. 민경차장, 우리 갱블리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받아주시죠. 우선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소중한 퇴직금은 모두 다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탁재산으로 따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더라도 내가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는 되게 드물다. 대신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상품 제공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보호를 위해서 또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꾼들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홍스타 너무 귀엽다고 그리고 자칭 불리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더 재밌게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담 시작에 앞서서 시장을 보고 또 분석하는 코너 아침연 포인트 바로 두 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얘기 변동성이시면 장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두 분 차례로 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갱블리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갱블리 먼저. 잠깐 저희 시작할 때 저희 이제 홍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노동부가 이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전주보다 1만 7천 건 줄어든 23만 3천 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 전문가들이 24만 건 정도의 전망치를 내고 있었는데 그 전망치를 하회한 수준이고 미국은 역시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에 견조하다 라는 느낌을 좀 받게 한 수치였고요. 그래서 7월 고용보고사 발표 이후에 제기되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 지수 수치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1.76% 오른 39,446.49포인트 S&P 지수는 2.3% 오른 5,319.31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2.87% 오른 16,660.0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주초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기술주들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 발표 이후 4%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주 고용보고사 발표 이전의 수준까지 모두 회복을 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 오늘이 마지막 2주에는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홍스타의 분석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차를 타고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아 대구에서 오셨구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수를 하시네요. 미국장하기 눈을 떴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앞에서 갱블리님께서 좋은 지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조금 시장을 한번 짚어가는 느낌으로 지금 월요일에 블랙몬데이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을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하는 지표가 나왔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경제 침체 이슈 실험율이 4.3%가 나오면서 3회 법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주가 하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 굉장히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수급이 꼬우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악재는 적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이 되는 악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기 때문에 그냥 무뎌진 지표에서 어제 나와 있는 실험수당 청구권 지수가 23만 7천 건으로 잘 나오면서 시장에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도렐리를 탈지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서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우리가 기대치보다 소폭이라도 다르게 나오는 지표가 나올 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또 투자자분들께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시면서 아침부터 오늘 방송을 위해서 바로 미국부터 확인을 하고 송호를 받는 기쁨입니다. 사실 계속 저희가 시작부터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간밤에 나온 지표들을 보니까 그래도 미국 고용의 우려만큼 악화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투심이 좀 회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오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시장 국내 시장 마지막 거래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사실 저희 찬양 차장님이 방금 시장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전적으로 동의를 좀 하는 바이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물론 투자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시장을 이기는 플레이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너무 극히 일부의 이야기고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을 피하기보다는 좀 이 변동성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인정한다면 내가 선택한 주식의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를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라고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렇게 타이밍을 잡는다면 분할 매수 전략이 되고 그리고 좀 어떠한 믿음이 있는 그런 주식을 갖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취익률을 내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 개별 정목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 지수 ETF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저희 찬웅 차장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두 분 오늘 티키타카가 그러니까요. 두 분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역할이 이렇게 토스를 해주셨으니까 포스터님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받았고 오늘의 전략 오늘의 전략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연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다보니 저희는 항상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눈앞에 있는 당연히 수익보다는 향후 내 노후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도 계속되면 적응됩니다. 악재가 호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호재의 바다 속에서 약간의 악재가 나온다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충격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을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악재는 아직까지 두 가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AI AI 업종들의 실적 발표를 제가 계속 살펴보다 보니 매출액 성장보다는 투자 비용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AI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1년만 보더라도 정말 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뭘 사도 다 오른다 이런 회상이 있었지만 그게 다 반도체 그리고 메가백테크들을 중심으로 AI, AI, AI 개라면서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2020년도부터 지금 S&P500 테크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 주식 이익보다는 치가총액,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실적과 주가지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먼저 선반을 했죠. 그럼 이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실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 주가와 실적이 맞춰지는 키높이 장세가 이어지는데 이런 키바축의 장세에서는 우리 민경철에게 말한 것처럼 지수형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가 있죠. 아침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9월에 FOMC 때 50BP 0.5% 인하 빅컷을 과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9월 FOMC 기준 0.2억 25BP 인하가 33%에서 44.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50BP 인하 가능성은 55%로 훨씬 낮습니다. 결국 그렇게 금리 인하라는 게 경기 침체를 반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기로는 우리 코로나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는 시장이 정말 단기적인 호재 장기적으로 유동성에 공급이 되어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미국 금리 인하 시기를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시장이 건강하고 튼튼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게 되면 07년도 08년도까지 금융위기가 있었고 19년부터 20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결국 근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가진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지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월달 금리 인하가 25BP인지 50BP인지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지수형 ETF와 그리고 현금성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은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50BP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홈스타님은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 섞어서 다 연동되어 있습니까? 근데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AI 종목들이 있는데 AI에 대한 회사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요일 날 위원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다시피 AI 주가의 상승은 먼저 첫 번째 반도체 결국 하드웨어 종목들이 오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올라가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많이 하드웨어 쪽으로 오른 것들이 첫 번째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TSMC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이닉스 정도가 있을 텐데 반대로 이런 기업들은 작년 대비 매출액이 200% 이상씩 굉장히 실적이 찍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 구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실적과 그 CEO들의 최근 인터뷰를 살펴보게 되면 AI 투자, 어마어마해요. 몇십조씩 하고 있는 투자에 있어서 와 이거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 라고 답변을 했을 때 구글 CEO, 피차의 순다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원금을 과연 회복, 회수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공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가 이것을 먼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불안하다. 결국 파괴적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남들이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런 콘셉트로 지금 과도한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장에 있어서는 실적에 찍히는 우리나라 종목들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언제까지 할 것이고 그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좀 많이 불거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CEO들도 이 투자는 멈출 수가 없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지속적으로 지금 해주고 계신데 갱글린님 뭐 더 억붙이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너무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두 분 뭐 저기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두 분 응원하는 지금 댓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갱님 너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많고 찬홍 차장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 두 분의 어떤 전문적인 연구 전문 분야 들어가야죠. 오늘 아마 퇴직금, 퇴직연금 어떤 차이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저희 투자앤코칭 광고 잠시 듣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광고 듣고 왔고요. 댓글창 통해서 응원 문자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아침엔 투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 통해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문 링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또 쉽게 참여가 가능하고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으시고 상품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소 5종목 이상 기재해 주시고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 기간도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고 또 묻고 싶은 내용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사연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경품도 타가시고 포트폴리오 진단도 받아보시고요. 오늘 사연 좀 들어가 볼까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닉네임 내 퇴직금 돌려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부터가 뭔가 슬퍼지고 있는데 오늘의 고민 사장님이 돈을 안 줘요. 제 퇴직금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약 30년간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최근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했습니다. 남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투자도 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해 계획도 세운다는데 저는 완전 반대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2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못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다닌 회사는 코로나로 어려워지더니 직원들의 월급도 겨우겨우 맞춰주더라고요. 그래도 퇴직금은 걱정하지 말라길래 저는 철썩같이 믿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하긴 했지만 점점 늦어지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 퇴직금 못 받는 게 아닌지 걱정도 듭니다. 당장 들어올 월급도 없고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회사라 퇴직금을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퇴직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다 만약 회사가 부도라도 나기라도 한다면 제 퇴직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청춘을 바쳐 일하는 회사인데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고 제가 나서서 퇴직금을 찾아야 한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걸고 고민해보자면 퇴직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걱정과 또 어떻게 굴려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저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아침엔투자 김민경, 김찬홍 차장님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퇴직금을 돌려주신 사연 잘 들었고요. 아니, 전달이 마음이 잘 됐어요. 너무 됐어요. 이거 어떡해요, 진짜?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고 거기다가 퇴직금이라고 하면 30년을 근속을 하셨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월과 회사에게 내 젊음을 투자한 어떤 금액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찾지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계시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흔히 청춘을 바친다 이런 표현을 흔히 쓰지만 진짜 말 그대로 30년간 일을 하시고 퇴직을 했고 퇴직까지 7개월이 지나는데 2억 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짜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할 텐데 일단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로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나요? 사연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습니다. 현재 미천구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셨지만 회사가 폐업이나 부도로 인해서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폐업이 확인되는 법인만 약 1060억 원 그리고 폐업이 추정되는 법인이 약 25억 원 정도로 금액으로는 1090억 원 그리고 인원으로는 5만 명 이상이 되는 분께서 퇴직 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셨지만 찾아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님과 상담을 할 때에도 이런 상황이 종종 있는 편입니다. 이게 누군가의 퇴직금으로 갔어야 되는 돈인데 이렇게 못 가고 방치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건데 민경 차장님도 종종 많이 보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나 이런 이슈 때문에 폐업한 회사들이 특히나 여행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쪽에도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하고 적립되어 있는 금액들이 꽤 있습니다.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1090억 원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금융기관들이랑 힘을 합쳐서 이 미천구 정립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도 생겼습니다. 사이트도 생겼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찾아가는 방법부터 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데 구체적인 고민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퇴직금을 돌려낸 님의 고민은요. 사장님을 돈 사장님이 돈을 안 준답니다. 제 퇴직금 포기해야 할까요? 행방도 모르는 내 퇴직금 찾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수령 후에 꼭 해야 할 일은 절세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제 퇴직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사연자님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우리 퇴직금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제일 급선무죠. 행방도 모르는 퇴직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홍스타님 네. 말씀드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갱블리 김민경 차장의 말씀하신 미천구 퇴직금 청구권이 올해 5월 29일부터 고용노동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게 저희가 우리 은행 계좌라든지 다른 증권 계좌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퇴직연금에도 똑같이 도입을 해서 내가 혹시나 가입을 했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이 어디에 가입이 되었는지 조회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AI 세대이기 때문에 PC와 모바일로도 당연히 가능한데 상세히 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또 갱블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게 넘겨지는군요. 민경 차장님 이어주시죠. 그러면 일단 미천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며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이제 퇴직한 근로자한테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폐업한 그런 회사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연금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사업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까지 있는데요. 이 4개 기관을 모두 포함해서 총 40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이 예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확인이 되면 그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퇴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내 퇴직금 돌련에 님이 지금 사연상에서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회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금액이 다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어떤 제도로 내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에 방문을 해서 지급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해도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건데 일단 이거에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면 혹시 못 찾는 퇴직금을 찾을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았고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퇴직금을 내가 찾아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작은 금액이나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앵커님들이 퇴직금 받아보셨을까요? 저는 못 받아보셨어요. 저도 아쉽게도 퇴직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연금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저한테 퇴직금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할까? 찾아서 맛있는 거 사 먹을까? 라고 많이 묻고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직을 하게 됐을 때 세금적인 부분을 신경을 무조건 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내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직장인 저희 같은 사람 기준으로는 약 3에서 7% 정도의 세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금을 받아보시지 않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55세 이상이거나 300만 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IRP라고 해서 퇴직연금 통장으로 저희가 수령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IRP로 통장을 수령하신 다음에 바로 일시금으로 해지를 하시죠. 여기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세금을 줄여야 된다. 단 1원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면 무조건 줄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퇴직금을 결국 이러한 연금 제도를 통해서 연금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국가에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사례를 가정하게 되면 퇴직금이 2억 정도의 퇴직소득세를 평균적으로 5% 정도로 가정하게 되면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300만 원에 대해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도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추가적인 내용도 넘기실 거죠? 당연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되시는 게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도 유튜브나 아니면은 금융기관들이 매년 가입자들에게 교육을 하기로 이제 법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의 교육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꼭 연금으로 10년을 수령하지 않고도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네. 충분히 있습니다. 10년 약간 좀 그랬는데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아까 개인의 근속연수나 퇴직금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언제 내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연금 수령 한도가 개인별로 다 모두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금액은 이제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달라집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연금 수령을 5년만 하셔도 30%까지 절세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내 자금 상황에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덜 받고 싶다 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증권회사에서 운용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연금 수령 금액이나 지급을 매월 받던 것을 분기 또는 반기 1년에 한 번 받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좀 더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올해 연금 수령 한도가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5천만 원의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30% 그대로 가면이 가능하시고요. 아 추가적인 네. 절세가 가능하고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천만 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 5%를 다 내시면 되니까요. 본인의 자금상황에 맞게 굉장히 유연하게 연금을 수령하면서 최대한으로 절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세 방법이 상당히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군요. 사실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퇴직연금 퇴직연금 하면 은행권에서만 많이 저는 만나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요즘에 이렇게 많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지금 추세가 결과적으로 지금 전은행 보험 증권 글로벅신공공단까지 총 4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안에서 제가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금 자산으로 내 노후를 지키려면 지금 최근에 나와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기사를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내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된다면 10년 20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된다면 수익률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절세도 방법으로 혹시 또 저희가 김빈경 차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절세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5.4% 다 들어보셨죠? 15.4% 15.4% 알죠 알죠 어떤 뜻이죠? 네네 저희 이렇게 당연히 아시겠죠 이자소득세라고 우리가 은행에 단순 투자가 아닌 은행을 예로 들더라도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서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난 내 통장에는 당연히 84만 6천 원이 지키겠죠. 적금을 해도 그렇고 적금을 해도 그렇고 적금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주식을 하더라도 배당주를 하게 된다면 배당을 받게 된다면 15.4% 세금을 떼는데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DC형이나 IRP 계좌 안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100만 원을 다 넣어주고 그렇지만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언제 때냐? 내가 퇴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퇴직소득세 3에서 7% 정도 저율로 과세가 된다 생각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받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절세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기간이 5년? 10년? 약간 이러다 보니까 원래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돈 딱 받아가지고 받아봤습니다. 어디 뭐 저기 친구들한테 듣는 거야. 이번에 뭐 좋은 거 나왔대 해가지고 딱 갖다 바치고 약간 말투가 좀 바뀌었어요. 정말 힘들어지신 분들 많이 봤어요. 또 순식간에 목돈 해가지고 어디 뭐 투자 좋은 데 있다고 해서 갖다 놨는데 평생 이제 또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 번의 상황에 따라서 타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세 때문에도 문제인 건데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퇴직금을 만약에 내가 일시금으로 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금액은 제가 단순히 예시로 들게 되면 1억을 내가 퇴직금으로 수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3년 뒤에 무조건 1억이 필요하다.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5년 10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그 3년 동안 어디서 운용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하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매번 물어보십니다. 나 이거 연금으로 신령 못 받는다. 하지만 2년 정도는 예금으로 운용할 거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IRP 통장 안에서 예금을 하셔도 되고 ETF를 하셔도 되고 배당주를 하셔도 된다. 왜냐? 2년 동안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 뒤로 밀어서 받기 때문에 이게 과세 예금입니다. 지금 내야 되는 15.4% 세금을 그때에 대해서는 연금세금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3.3%에서 5.5% 방금 말씀드린 정말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시더라도 당장 지금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면 무조건 IRP 증권사를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다 통합하더라도 퇴직금을 내가 퇴직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IRP 통장으로 예금이라도 같이 운용을 해라. 밖에서 3.5% 퇴직금 안에서 3.5% 같은 금리로 운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받는 금액이 세금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또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이게 말하는 복리효과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특히 연금에서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년, 20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1% 정도 차이가 지금 저희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를 묻지 않습니까? 저희 연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 고객님께서 말씀드릴 때 1%의 차이가 10년 뒤를 바꿀 수 있다. 1%의 차이가 10년을 바꾼다. 10년 뒤를 바꾼다. 약간 표... 문구같이 1%의 차이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꾼다. 기차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지. 아직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 홈스타님. 여기에 대해서 또 갱블리님도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지금 내가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지금 바로 나는 필요해 맞아요. 라고 하셔도 우선은 이제 만 55세 이상이시면 저희가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바로 개시를 하시고 전액을 다 인출을 하시면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1년 차에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수령 한도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30% 절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찾으시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하셔서 연금을 먼저 개시를 하시고 일시금으로 인출을 하시는 게 훨씬 큰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걸 다만 1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이 결국은 나한테 다시 더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실 것을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금계좌 IRP 장기적으로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단기가 아니라 우리는 장기를 봐야 된다. 이 연금계좌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하거나 운용하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나 이런 이제 지수에 맞게 흐름에 맞게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근로자들이 또는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 내 연금계좌를 그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빈번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호수나 미국과 같은 연금 선진국들은 연평균 수익률이 7에서 8%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미국에는 연금 100만 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투자자들, 청년층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퇴직금만 잘 투자를 해도 나는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이미 너무 파다하기 때문에 이 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워낙 많고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수치는 매년 비교가 되고 있고 당연히 고용노동부나 감독원처럼 이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가입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서도 수익률을 그래도 좀 올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2%는 좀 낮아요. 많이 낮아요. 사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 있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든 상품이 TDF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이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TDF요? 네. 이 데이트는 내가 은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펀드를 운용을 하는 건데요. TDF는 특이하게 항상 그 펀드 이름 뒤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2035, 2040, 2050 등으로 이제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내 퇴직 시점을 의미합니다. 연도? 그러면 이제 2035 같은 경우는 2035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상품이고 2050 같은 경우는 2050년에 퇴직을 하는 저도 아마 포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저와 같은 근로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서 채권의 비중이 더 높은 펀드이고요. 2050 같은 경우는 이제 저처럼 좀 젊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주식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시장을 우리가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건데 선진국, 신흥국의 각 국가들의 이제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리고 원자재나 이런 대체 투자까지 고려를 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더 유연하게 그 안에 있는 상품의 비중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금저축이나 뭐 IRP 이런 세액공제 목적으로도 저희가 매월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펀드를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정립식 펀드의 효과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ETF나 TDF를 매월 매수하는 방법을 좀 더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그러면 TDF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조금 높아져요? 어떻게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2050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좋은 때에는 연평균 7% 정도까지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는 연 3에서 4% 정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TD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다른 그런 상품들보다 신경을 써서 많이 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2%보다는 뭐 배 이상으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봤을 때 궁금한 게 TDF 뒤에 이제 연도가 붙잖아요. 2050 급변하는 고용시장에서 내가 그때까지 저기 회사에 남아있을지 만약에 그때를 채우지 못하고 나는 그만뒀다. 아 가능하죠. 잘렸다. 할 시에는 뭐 해지를 개인이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너무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오늘 내일 하거든요. 아니 우린 퇴직금이 없는데도 고용시장이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펀드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내가 지금 퇴직을 해야 돼. 이 펀드 매도해야 돼? 손실을 보면서까지 매도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DC금융기관과 IRP가입금융기관이 동일하면 이 펀드를 매도하지 않고 그 현물을 그대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펀드를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퇴직을 하고 나서도 IRP에서 따로 계속해서 내 퇴직연금은 운용을 하시고 그리고 재입사하시는 또 회사에서는 다른 DB제도나 DC제도로 운용을 또 하시다가 다시 또 IRP로 합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직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셨습니다. 사실 저랑 찬웅 차장도 저희 회사가 두 번째 회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직이 잦은 부분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노후 자산이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직이 아무리 잦더라도 내 퇴직금은 좀 소중하게 보호가 되고 잘 운용할 수 있는 지금은 좀 그런 시장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7% 그러면 이제 주식 특히나 주식 시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낮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수익 기존 적금 예금 대비해서 좀 높은 어떤 수익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맞춤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시타님 또 여기에 이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우리 갱블리 김민경 차장님께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을 TDF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상품이고 저희도 고객님들을 만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금 혹은 TDF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쪽으로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하면 좋아요. 그러기에 저는 항상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여쭤보십니다. 투자 많이 해보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정답을 못 찾고 있는 난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 명 인구가 이 문제에 답이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바로 혹시 장기 투자가 정답일 거예요. 단기가 정답일 거예요. 단타가 재밌죠. 단타가 재밌죠. 그렇지만 저희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장기가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수익 내는 게 최고입니다. 아 정답이네. 장기든 단기든 내 계좌에 수익이 낫다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과거의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단기로 하는 단타 매매도 수익률이 좋겠지만 우량 주식, 성장하는 주식을 꾸준하게 삼아서 장기적으로 가는 확률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겠다면 대부분 장기로 투자를 시작을 하죠. 하지만 대부분 장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주식시장의 전쟁에 나가는 장부처럼 비장하게 나는 이 주식 없으면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무적 사정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강제로 매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매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상품이 연금이지 않습니까? 퇴직금이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결과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타이든 자이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연금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시키 맞추기 장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식 비중. 주식 비중은 TDF로도 자연스럽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TDF를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100 빼기 본인의 나이를 하시면 됩니다. 100 빼기 본인의 나이. 그 숫자가 내가 내 계좌에서 들어있는 주식의 비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40은 아니지만 40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60%가 하겠지만 이 수치는 확실화된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 공격적이다. 더 어울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이 자산의 주식 비중을 어떤 것으로 채울지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 지금 팔아야 돼 사야 돼? 어떤 주식을 사야 돼 팔아야 하겠지만 퇴직연금과 지금 물어보시는 내용은 과연 기술주 금융주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현재 기준으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첫 번째는 가장 좋아하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왜 굳이 현금을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1년 반 전에 나스닥이 30% 하락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시는데 그때 가만히 계시는 분은 가장 승자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금이 있어야지 모든 주식을 쇼핑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셨습니다. 싼 가격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가 올해 말까지는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 얼마나 지금 시장이 풀려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동성 제가 처음 계속 말씀드리는 금융주가 따라가는 것들이 결국 유동성 오렌 버핏이 지금 종목들을 많이 팔아치웠지 않습니까? 벤쿠버 아메리카도 팔고 애플도 팔아서 굉장히 시장에서 불안감이 많이 있는데 그 자금이 들어간 곳이 단기 채권 MMF 펀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기 채권 MMF는 금리가 3.1% 정도 기준 금리가 3.5%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미국 달러 기준 MMF는 5.5%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오렌 버핏이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MMF 잔고가 지금 달러로 하면 6조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대기 자금 대기 자금이기 때문에 훨씬 지금 원하시는 종목들을 저희가 지금 앞에 방송에서 말했던 몰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사는 올인 올인보다는 좋아하는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9만원에 사신 분과 7만원에 사신 분이 있습니다. 9만원에 사신 분은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시청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종목들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지표와 데이터라는 거죠. 여기까지요. 네. 지금 댓글에 미국 금융주와 기술주 많이 얘기하는데 IRP로 투자할 수 있는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중화적인 설명을 또 저희 긴블리가 넘어가서 받을 넘겨 받겠습니다. 받으시죠. 우선 IRP 안에서도 ETF 투자가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금융주나 기술주를 포함하고 있는 ETF를 살 수가 있고요. 미국 S&P 500 금융이라고 해서 또 운용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종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S&P 500 금융이 있습니다. 이제 은행이나 보험, 금융서비스 등 좀 자금 융통과 관련된 업종인 금융센터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그리고 미국 기술주의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 미래에서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라는 ETF가 있는데 안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상위 10개를 담고 있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방금 저희 댓글 주신 분의 답변에는 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방법들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질문 자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수령을 꼭 해야 할 일, 절세냐 저축이냐 그리고 퇴직금 운용 방법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도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어서 개인에 맞는 어떤 선택사항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상담 다 자세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당연하죠. 그게 이제 일이시고.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지는 게 사실 퇴직연금 하면 저는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할까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이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고 좀 노후라든지 이런 미래를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분에게 고객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가장 좀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거의 다 나왔지만. 사실 가장 퇴직을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절세. 그리고 이제 나는 저희가 55세가 되면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 55세부터 이제 64세까지는 좀 많이 받다가 65세 이후로는 조금 덜 받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냐 이 부분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간은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이렇게 받겠다. 그런데 10년 뒤부터는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겠다. 이런 내용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나는 좀 최대한 늦게 받아도 되는데 퇴직소득세를 40%까지 좀 줄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1억에 대해서 500만 원의 세금이 있는데 나는 이 500만 원 1억을 조금 늦게 받아도 되니까 500만 원에 40%면 사실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을 절세하고 싶다. 방법이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요? 연간 어쨌든 금액이 필요가 없으면 1년에 만 원씩만 10년간 수령을 하시다가 11년 차의 퇴직금을 다 찾으시면 그러면 그때는 남은 세금에 대해서는 40% 절세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11년 이상만 받으시면 40%를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목돈이 좀 필요해. 근데 이게 다는 아닌데 일부만 조금 인출하고 싶다. 혹시 가능하니? 가능합니다. 진짜 궁금했어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절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운용에 대한 부분도 젊은 직원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ETF만으로 100% 다 DCIRP를 투자를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험 한도 자산 즉 주식형에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채권형 ETF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ETF로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오늘 놀란 게 좀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저는 좀 약간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퇴직금에 우리가 상관없다. 관심이 없었다. 오래서부터 드네요. 열심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댕블린은 이런 질문 받는다. 말씀해 주셨고 비슷해요? 다른 질문으로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국민연금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지금 피보험자, 건강보험 이슈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1년에 3천만 원까지 받으면 우리가 피보험자로 이하로 받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금액으로 치면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피보험자로 빠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굉장한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과거 3천만 원일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빠지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이렇게 특수 목적으로 받는 연금이 있어요. 워낙 연금을 많이 받으시니까 빠지겠지만 국민연금으로 3천만 원 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50대, 60대라고 만약에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먼저 조회를 해보신 다음 이 금액을 오히려 줄이는 게 건강보험을 줄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국민연금은 우리가 사람마다 나이가 다르겠지만 60세부터 65세까지 왔다 갔다 하겠지만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당연히 할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액을 줄이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개별적으로 상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자나 님이 또 28살 청년인데요. 매월 급여의 50%인 150만 원씩 저축 중이고 부가적으로 10만 원씩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S&P500 적립식으로 넣고 있는데요. 잘하는 걸까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현금과 달러 자산을 늘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S&P500 ETF에서도 H가 붙은 게 있고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고도 해지라고 하는 달러 가치를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의 가치를 해지하지 않고 달러를 오픈해 넣어서 투자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신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S&P500에 거의 50%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S&P500 달러 해지와 달러 해지 안 한 것의 차이는 15%의 상승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35와 마이너스 50%의 차이는 우리가 정말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달러가 우리의 자산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힘들 때만큼은 달러가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정말 큰 내용이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종목 자체는 워낙 좋은 거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달 전만 해도 9%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3.6이라고 조금 더 아쉬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야 뭐 더 살 때가 아니겠습니까? 더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내 앞으로의 노구를 정립식 펀드는 오히려 내가 가입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박수를 쳐야 됩니다. 난 앞으로 더 납입할 기간이 많은데 더 싸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더 좋기 때문에 정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공사님 우리 멀리 뛰어야 되죠? 멀리 보고 멀리 보고 따로 또 마치고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진짜 몰랐던 얘기들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운용을 해볼 수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오늘도 느낀 점 방송해보시고 두 분 너무 젊음의 에너지 뿜뿜 해주셨는데 듣고 싶어요. 소감 누구부터 하실까요? 개굴린 님부터? 저부터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저의 홍보를 조금 하죠. 하시죠.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중순에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를 하는 저희 퇴직연금의 아주 백서 같은 책이 나옵니다. 제목부터가 퇴직연금 고수되기라는 책이고요. 그 안에는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퇴직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제 운용 그리고 수령 단계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ETF나 TDF 관련한 내용들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만약에 제가 출연을 할 때 제 책이 나와 있다면 댓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를 해주시는 건가요? 갱글린님. 프로가 나오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떨린다고 하셔놓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책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스타님. 저는 그러면 나중에는 다음번에 출연 때는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투자에 도움되는 책을 올려놓고 정말 각오를 다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책 배틀처럼 됐는데 홍스타님 책 오늘부터 지필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모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특히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모시고 여러분들 궁금증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놔둘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스타, 갱글린. 두 분은 제가 닉네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다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시장 포인트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석. 또 오늘은 특히 나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뭘 어때요? 롤러코스터. 뭘 어때요? 이제 오늘 내려야죠. 계속 타고 있었네. 저 오바이트할 시간도 없었어요. 계속 타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치고 나 안전벨 딱 올라가고 왜냐하면 오늘 상황이 참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월요일을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한 주를 시작을 하셨지만 또 국내 증시 오늘 또 금요일은 마감 저희 방송처럼 잘 하시길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침엔 투자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